준비물을 잘 챙기라 했어? 안 했어요? 잘 했어. 어? 사진하고 동영상을 찍는다는 사람이 삼각대를 안 갖고 왔어.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 연유가 무엇이냐? 그 연유가 바로 저 구름이요. 아니 아침에 저 구름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려. 난 타임랩스를 찍을 수 있을 거야. 근데 삼각대는 어딨어? 삼각대가 없어. 하고 손으로 들고 찍었거든요. 못 쓰겠어. 못 쓰겠어. 그 동영상 못 쓰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정말 이 구름이 저를 끌고 나가는 힘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삼진강 저쪽 편안에서 어? 왜 구름이 몽글몽글 들어오지? 어? 어? 구름이 밀고 온다. 밀고 온다. 밀고 온다. 밀고 온다. 저까지 쭉 밀고 가는 거예요. 어후 신기하다. 구름아. 아유야. 이쁘다. 이뻐. 봐봐요. 진짜 이쁘다니까요. 노고단 지지산에 구름이 있고. 어. 삼진강에 구름이 있고. 야 뭔 일이요. 어. 오늘 뭔 일이요. 오늘 좋은 날이요. 그렇지. 좋은 날이요. 아이고 이쁘다. 가벼이 잘 들고 있어봐. 편집의 중요성. 누가 레이아웃도 잘 해보라고. 얼굴 나왔부터 깜빡 깜짝 놀란다. 가면서 오여. 거기서. 거기서 봐. 아이고. 됐어? 흔찍이든지 각도를 찾아내야 돼. 사람이 그럼 자기 예쁜 자리는 자기가 알아서 찾아야지. 구레는 풍경이 참으로 예뻐서 카메라만 들고 나가면 멋진 장면을 찍는다고 누가 그러더이다. 오. 사실이요. 진짜 사실이요. 사실이요. 봐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지리산에 나를 딱 뜨거워. 맨날 이런 말이야. 삼진강에 나를 착 걸치고. 내가 구레 딸이요. 내가 늘 하는 소리가. 내가 구레 딸이요. 근데 무지기요. 이럴 어째. 그러더라고 누가. 그래. 빡실빡실 거리는 것이 이제 조금이 어? 힘이 된다. 나는 그대들이 힘이요. 나 그대들이 좋아요 안 눌러주고 안 봐주면 땡이요. 아닌가? 나 나름대로 열심히 했겠지. 또 뭐라도. 하. 일요일. 일요일.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어. 지금 꽃 보러 가야 돼. 꽃. 꽃 보러 가야 돼. 두 개 보러 가야 돼. 바보. 아쉽지요. 사랑해. 자는 저까지 갔어. 이제 풀어주려는가 봐. 해는 빵 떠불었어. 해님 안녕. 해님 빠이빠이 해. 빠이빠이. 오늘 빠이빠이 해. 인자. 빠이빠이. 오늘 아침 참 신기한 재미없어요. 신기한 체형. 자. 이제 우리도 빠이빠이 해. 아이고. 예쁘게 해 봐. 괜찮아? 괜찮아? 시작. 예쁜 그래. 힘내 그래. 사랑해요. 나 이제 꽃 사진 찍으러 간다. 알려줬어. 찍고 올게. 미국에 사는 제옥 요라버니가 열심히 한다. 나한테 열심히 한다 그러더라고. 그럼 물어보니야. 나 직장이 없어. 나 열심히 해야 돼. 뭘 먹고 살아야 될지 걱정이 완전히 아니야. 근데 이거는 참 좋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